테이크 페인팅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페인팅이 그림이구나 그림을 하나 가져오세요 동사원영 시작되고 있습니다 명령물이죠 그림 하나 가져오세요 컷 인투 피스 이즈 자 이거는 컷 인투 피스 이즈가 조각 조각 자르다 이럴 뜻이에요 조각으로 자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리어렌지 해라 재배열하다는 뜻이죠 배열하다 재배열하다 이 어레인지가 배열하는 거예요 리가 다시 라는 뜻이야 비츠 조각을 조각들 재배열하세요 가져오세요 잘라내세요 그리고 재배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w much do you have to change it? How 얼마나구나 얼마나 Do you have to change it? 바꿔야만 할까 What's that 뜻이구나 그것을 Before 뭐하기 전에 The end result 마지막 결과가 너의 작품 이 되고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잖아 더 이상 something 어떤 것이 아니야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바꿔야 할까 그것을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림을 니가 얼마나 많이 바꿔야 그 바꾼 결과가 그 바꾼 결과가 너의 작품이 될까 그리고 메이드 PP죠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의해서 서먼 엘스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될까 이런 얘기죠 얼마나 많이 그 오리지널 원본을 바꿔야지 많이 그걸 너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 그것이 도움이 될까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좋아한다면 만약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뭘 좋아할까 너의 콜라주를 이거 콜라주 콜라주 콜라주입니다 콜라주 미술 작품 같은 겁니다 뭐보다 like the original painting 어 original 원래의 원래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죠 너의 콜라주를 사람들이 어 더 좋아하게 될까 그죠 그것이 도움을 줄까 그죠 만약에 만약에 원래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만약에 만약에 어 좋아했어 사람들이 사람들인데 원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콜라주를 좋아한다면 만약에 좋아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있는데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을 니가 만든 거야 새로 가공해서 막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죠 뭐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어 이 콜라주라는 것이 어 여기 진정으로 진짜로 진정으로 진짜로 새로운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죠 가능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더 엔디 오브 세븐티즈 70년대인데 이거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는 무렵 뭐 경 이런 뜻입니다 경 무렵 엔드는 뭐 말이죠 말 세븐티즈가 70년대거든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이때 DJ들은 알고 있었지 뭐를 알고 있었을까 리믹스라는 것이 리믹스라는 것이 go further 가는 가긴 가는데 further 더 멀리 갈 수 있다 라고 나는 걸 알았습니다 뭐보다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노래를 더 기능적으로 어 모래를 더 기능적으로 만들거나 만드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만드는 거야 기능적으로 어 뭐를 위해서 또는 뭐뭐 용도로 이런 뜻이죠 댄스 플로어로 하겠습니다 댄스 플로어 이거 댄스 무대 아하 그러니까 그냥 댄스 무대에서 쓰는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 리믹스라는 것 막 썩는 거야 리믹스라는 게 더 멀리 할 수 있다 라는 거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 되겠는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DJ들은 그것은 또한 제공해서 그들에게 경로를 대겠어요 어 그럼 여기서 잇이라는 것은 바로 이 리믹스 같은 거겠네 아 리믹스라는 놈은 offer 어 제공을 했어 음 누구에게 그들에게 DJ들에게 이거 좀 잘 쓸게 DJ들에게 뭘 제공했을까 어떤 경로 또는 길 제공했어 어디로 들어가는 어 음반산업 레코드 인더스트리가 음반산업이라고 음반 산업 그죠 그리고 어 수단을 제공했구나 아 그들에게 경로를 제공했고 어 다음에 수단을 아이고 디오네 아 디오 수단을 제공했구나 수단을 제공했어 투 파이널리 개인 레코리 션 에즈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되겠습니다 요렇게 어 할 수 있는 파이널리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수단 뭘 얻을까 인정 인정을 뭐로써 창의적 예술가로써 아 그러면 리믹스라는게 디제이들한테 음반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고 디제이들을 창의적인 예술가로써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수단을 제공을 해줬다 이런 얘기 그죠 음 그렇구나 그리고 리믹스라는게 어 그죠 그전에 있던 것들 썩은 거거든 리믹스가 근데 그게 어 인정을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던거야 자 그 다음에 바이애딩 추가하는거지 추가함으로써 바이아이 엔진에 어 스타일리세틱 형용사죠 양식적인 트위스트 여기 비틀기라 그랬어 이게 트위스트가 막 비꼬고 비트는거야 비틀기가 믹스 막 썩는거란 말이야 그죠 양식적인 썩기 이런 것들 막 추가하는거야 어쨌건 막 섞어 섞어 물었어 그렇게 안 물었어 디제이들은 어 줄 수가 있었어 어송 아 노래 줄 수 있었어 뭐를 더 프리사이즈 뮤지컬 슬레이버 되겠습니다 아 프리사이즈가 정확한거구나 정확한 음악적인 취향 맛 이런거를 줄 수가 있었네 자 그 음악 음악적 취향이나 맛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거네 누가 디제이들이 원했던거네 그리고 만약에 어 그들의 enhancement were individual enough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들의 이게 인헨스먼스가 향상 기능같은거 향상 끌어올림 이런것들이 이렇게 개별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약간 개별적이라면 이런것들은 make out the remix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make out mark out 미안하다 mark out mark out mark out 뭐냐면 표시하는거야 그리다 이런 뜻이예요 mark out 표시하는거니까 이것들이 표시를 어 할 것이었다 했을 것이다 뭐를 remix어로써 이것들은 remix어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original writer 또는 original musician 원래의 그 뭐죠 그 작곡가나 음악가라기보다는 remix어로 표시하게 될거야 그쵸 충분히 이걸 개별적인걸로 만약에 봤어 어 remix한거를 그러면 그 remix한거에 대해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 작곡가로 표시하는게 아니고 remix어라고 이제 표시를 했단 얘기죠 remix어를 뭘로써 표시하는거야 creative force 어떤 창의적인 힘으로써 표시하는데 힘은 behind 뭐 뒤에 있는 힘이야 뭐 track 음반 또는 곡 track이라고 하자 track 곡 어 뒤에 있는 창의적인 힘 되겠습니다 어쨌건 어 이게 리믹스한다는거야 이게 뭐냐면 요거 요게 요렇게 by adding stylistic twist 이게 리믹스한다는거야 리믹스하다 쉽게 얘기해서 리믹스를 하는거야 그죠 그래서 취향을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만들어 그리고 그 취향대로 만들어서 노래가 좋아져 어 그래서 개별적 곡이 된거야 충분하게 그럼 어떻게 된거야 그 곡은 오리지널로 보는게 아니고 어 아니고 뭐야 아 이거 리믹스였거다 라고 썼지 그죠 왜 그 곡 곡 뒤에 창의적 힘이라는게 있는걸로 봤기 때문에 와 이거 창의적이구나 이렇게 본거란 말이야 이 내용이랑 이랑 비슷한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특유한 맛 여기 맛이라고 했어 맛 맛이라고 했네 타티로라 근데 특정한 맛이라는 것이 리즈너블리 상당히 상당히 일관됐어 오버에 걸쳐서 이 정도로 보면 될거 같은데 뭐에 걸쳐서 시리즈업 1년의 음반 음반을 여러개 낸거야 음반을 여러개 낸는데 거기에 어 이 그 리믹스한 사람의 취향이 일관되게 쭉 만약에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리믹서는 심지어 만들어낼 수 있었어 소리를 그죠 소리를 뭐와 같은 any other recording artist any 어떤 그렇구나 어떤 다른 recording artist 가 뭐냐면 그냥 녹음하는 예술가 곡을 녹음하는 그 예술가들 그래서 여기서 음반 음반 취판 예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ince DJ's remix is what usually based on DJ의 리믹스라는 것이 were usually based on be based on 은 어디어디에 근거하다는 뜻이죠 usually 대개죠 대개 근거하고 있어요 kind of music 음악의 일종 음악의 일종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음악은 바로 뭐냐면 이 기가 DJ죠 DJ가 선택하는 음악이다 왜 선택했을까 연주하려고 뭐할 때 연주할까 DJ가 DJ가 perform in club 클럽에서 공연 연주하다 연주하는 게 아니겠지 연주하다 아 공연하다 비슷한 건데 클럽에서 공연할 때 플레이 연주하려고 연주하려고 선택한 음악 종류의 근거를 하고 있어 DJ의 remix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양식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은 would serve 기여하는 거지 serve가 기여하다는 뜻이야 to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과르시겠습니다 명백한 거야 에비던트 명백한 음악적 양식 그죠 그의 리믹스 에서 그의 리믹스 이게 DJ이란 말이야 DJ의 리믹스에서 명백한 음악 양식이라는 것이 기여하겠지 뭐 하는데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거야 뭐를 강화시켜 그리고 further distinguishing 아이고 이거 잠깐만 강화시켜 그 다음에 구별시키는 거에 기여할 거야 더 further 더 정도 뭐를 musical style 을 자 뮤지컬 음악의 양식을 강화시키고 구별시키는데 기여할 거야 누구의 누구의 그 그의 DJ 이거 DJ입니다 DJing 막 막 뭐죠 막 DJ가 막 노래 막 썩고 하는 그거야 그의 DJing 음악적 양식을 강화시키고 그거를 또 구별시키는 거야 다른 음악과 구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거야 그의 음악적 양식이 그리고 vice versa 정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 반대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through 리믹싱 아이고 이거 뭐 통하여네 아이고 통해서 아 리믹싱 이라는 걸 통해서 어 DJ는요 가지게 됐어 away 어휴 방식을 가지게 됐네 오브라는 방식 음 푸싱 밀어붙이다 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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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그의 음악을 어디로 밀까 distinctive 되겠습니다 이게 구별되는 거야 뚜렷한 구별되는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제 구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oth on the 뭐뭐 어디에서 둘 다 에서 a and b a b 둘 다 에서 a b 둘 다 에서 그죠 에서 요때 에서네 인에서 아까 그 댄스 플로어 댄스 무대 그 다음에 여기 스튜디오 있죠 음악실 이라고 이러는데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이런 거죠 뭐 스튜디오 에서건 스튜디오와 댄스 무대 둘 다 에서 구별되는 방향으로 그의 음악을 밀어붙였다 밀어붙일 수 있는 방식을 가지게 했다 한마디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통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났다 이 일어났다 도시 일어났다 일어났다 고수